국정농단 사건을 지휘하면서 한때 국민특검이라고까지 불린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나왔습니다. 오늘 밤에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구속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노동열 교수님, 박영수 전 특검이 받고 있는 혐의는 50억 클럽 이른바, 그리고 크게 보면 대장동 일당과 유착한 거 아니냐, 이게 핵심 의혹이겠죠? 그보다 조금 더 다른 면이 있는데요.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박영수 전 특검이 변호사로서 참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관여했다. 남욱 변호사 등이 주도하는 사업에 처음 박영수 전 특검이 변호사로서 당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은행을 대장동 사업, 남북 변호사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해주겠다, 얘기를 하고 200억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검토 보고가 나오니까 거기서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대신에 그럼 예를 들어서 남북 변호사가 주도하는 사업체가 거기에다가 우리은행에서 대출해주겠다, 1,500억을, 이런 대출 의향서를 작성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50억을 받기로 했다, 200억 대신에. 그게 50억 클럽이 나온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나온 것, 5억을 받았고 또 3억을 받고 하는 그런 8억 정도가 건네졌다 하는 현재 그 사업이 지금 박영수 특검 받고 있는 혐의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노동훈 교수님, 예단하기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 구성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예단하기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 가지, 특히 왜 구속영장이 청구됐냐 하면 특검 수사가, 지금 검찰 수사가 들어갔을 때 거기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자료들, 핸드폰. 증거 임멸이 있습니다. 증거 파기하고 또 사무실에 있는 PC 이런 것들을 다 포맷을 하거나 파기했거나 그러면서 증거 임멸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사회가 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들로서 일단 좀 말씀을 하셨어요. 증거 임멸 부분이 있다. 박영수 전 특검은 기억하시잖아요. 2016년 당시에 윤석열 당시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임명해서 국정농단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받아 냈었습니다.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 대상은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 고리인 정경유착입니다. 국론의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국정농단의 사실이 조각조각 밝혀져야 하고 정경유착의 실상이 국민 앞에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국정농단 사건 특검이었습니다. 여기에 당시 수사 4팀에 윤석열 대통령, 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포함되었고 이른바 뭐 드림팀 아니었냐 이 얘기도 있었고 2010년 말고도 사실 좀 거슬러 올라가도 대검 중수부장 시절에는 재계의 저승사죄로 불렸다. 검사 때는 상당히 능력 있고 무게감 있는 검사로는 잘 알려져 있었거든요. 원래 박영수 전 특검은 이제 예전에 아버님이 목포 지역이 향판이었습니다. 향토판사였어요. 그래서 목포 출신인 박지원 전 원장과 굉장히 친분이 있었고 그 인연으로 인해서 노무현 정부 때 그때 당시에 사정비서관으로 본인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승승장구를 했죠. 해서 대검 중수부장까지 하고 있는데 당시에 뭐 기업들 특히 저승사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검사 옷 벗자 말자 바로 박연차 그 다음에 태광 이분 여기 변호사를 했어요. 이제 그때도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아니 검사 시절에 그렇게 재계에 대해서 그렇게 칼날을 휘두른 사람이 옷 벗자 말자 변호사 개업하지 말자 바로 이 기업이 옹호하는 변호사를 하느냐라는 비판이 있었고. 더군다나 이 대장동 관련해서는 이미 2014년부터 이 사업 초기부터 이미 개입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특검으로 할 때 이미 이 대장동 사업을 상당히 관여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지점상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불구하고 저렇게 특검 때 저렇게 우리 사회의 어떤 정의화한 것처럼 사실은 대통령을 구속시킨다는 게 얼마나 정말 막중하고 또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특검이라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자기 주변을 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 하지도 않고. 더군다나 또 수산업자 관련돼서 또 지금 이것도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가짜 수산업자 그 얘기예요. 가짜 수산업자 관련해서 또 거기에 고급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이렇게 여러 구설수가 있었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정말 이 고위공직자를 지낸 분 특히 검사를 지낸 분으로서 정말 자기 처신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뭐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을 저는 피해갈 수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가장 성공한 특검 이 표현을 박영수 전 특검을 보고 많이 했는데 글쎄 아직 구속이 된 건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박영수 전 특검의 여러 몰락을 보는 시선이 좀 씁쓸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분이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단할 수 있는 법적으로 단지화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재벌기업 아까 수사 얘기도 했지만 재벌기업에 대해서 이분이 칼을 댈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돈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가질 수 있고 권력을 가지면 돈과 명예 다 따라오는 세상이었지만 지금은 어떤 돈에 대한 탐욕을 가진 사람은 기본적으로 공직자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분은 정말 안타까운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사단인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런 수사가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늦게 이루어졌고 구속력장 청구 수사들, 강제 수사도 늦게 이루어졌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이런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분에 대한 수사라든지 재판 과정에 공정하게 투명하게 투명하게 투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실 이거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시각이잖아요. 박용석 전 특검에 대한 강제 수사 혹은 신병 확보 노력 이런 것들이 늦어졌다는 건 이제 여러 가지 의혹적이고 팩트로 그게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주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장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검찰이 수사를 어떤 방향으로 하나, 압수수색을 얼마나 많이 하나 이런 것들을 보면 기회구도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압수수색을 전방위로 300번씩 한다 그러면 별건 수사하든 먼지 털이 하든 반드시 집어넣는다 이거지만 상당히 늦어졌기 때문에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가 있는. 합리적 의심 정도로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용수 전 특검 오늘 구속 기로에 놓인 얘기 만나봤고요. 이 사람 인물 집중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